자, 이번 시간은 교양 수업이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이해 못하셔도 괜찮은데 이해하시면 좀 더 응용력이 생기시긴 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얘기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dig라는 명령에 trace라고 하고 egoing.ga라고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뭐가 쭉 길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DNS에게 egoing.ga라고 하는 도메인의 IP를 의뢰했어요. 그렇게 의뢰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거를 알려줍니다. 이게 IP입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이거를 알아내기 위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버들을 사실은 몰래 몰래 거쳐가고 있었어요. 자, 그게 무엇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클라이언트예요. 여러분의 컴퓨터 그리고 이거는 서버라고 생각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도메인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도메인은 뭐예요? 이 도메인 이 도메인을 조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우리의 클라이언트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나요? DNS 서버가 자동으로 연결되죠? 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의 DNS 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를 도와주는 건 이 친구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도메인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도메인 끝에는 사실 점이 하나 더 생략되어 있어요. 브라우저 열어보시고 egoing.ga 아, egoing은 없어질 테니까 google.com. 이라고 하고 한번 접속해보시면 접속이 될 겁니다. 이 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 마지막에 있는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root라고 해요. 자, root 이것을 root 도메인 뭐 이렇게 얘기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전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도메이 있고 앞으로도 도메인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 대의 컴퓨터가 그 많은 도메인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다 서비스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설계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 도메인을 여러 컴퓨터가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 방식이 상당히 계층적인 방식이에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선 우선 우리의 컴퓨터에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DNS는 어떤 정보를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냐면 루트 루트 서버의 주소를 알고 있어요. 루트 DNS 서버의 DNS 서버는 똑같은 DNS 서버인데 한 대가 아니라 열 대가 넘는 DNS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왜냐? 그 루트 DNS 서버가 죽으면 어... 인터넷이 마비가 됩니다. IP로는 통신할 수 있는데 도메인으로는 통신할 수 없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또 성능을 위해서 전세계에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어도 나머지 것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까 DIG 더하기 TriceEgoingGA 라고 명령했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게 뭐냐? 루트 DNS 서버의 리스트에요. 그리고 그 각각의 DNS 서버의 이름은 주소는 주소는 이렇습니다. 이름이 규칙성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의 클라이언트에 연결된 우리의 DNS 서버는 반드시 루트 DNS 리스트를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루트 DNS는 바뀌질 않기 때문에 잘 안 바뀌니까 뭐 바뀐다고 하더라도 추가되는 방식으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이 DNS 서버는 루트 DNS의 리스트는 알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두 번째 스텝은 뭐냐 그러면 사용자가 egoing.ga로 접속을 시도했을 때 그 ip를 클라이언트는 DNS 서버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DNS 서버는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루트 DNS 서버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자 요거 얘가 얘에요 얘인거에요 .ga 요만큼 .ga 라고 하는 저 도메인의 부분을 어 담당하는 DNS 서버가 누군지를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청한 도메인이 egoing.com 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우리의 DNS 서버는 .com 을 관장하는 DNS의 목록을 물어봤겠죠. 자 아무튼 root DNS 서버에게 .ga를 담당하는 담당자 인 DNS 서버를 물어봅니다. 그럼 root DNS 서버는 뭘 알고 있냐면 그걸 알고 있어요. .ga는 어느 DNS 서버가 담당하고 .com은 누가 담당하고 .net은 누가 담당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root DNS 서버는 그 결과를 그 결과를 돌려줍니다. 그렇게 돌려준 결과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이만큼입니다. 밑에 것도 해당되겠지만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정보는 뭐냐.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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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Chick, . . . . . 뭘 하나요? 어... 여기에 있는 요 GA를 관장하는 DNS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예를 들면 얘를 선택하거나 요 밑에 보니까 요걸 선택했나요?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GA의 DNS 서버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 어... egoing.ga의 IP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이 egoing.ga의 요걸 관리하는 DNS 서버를 또 물어봐요. 그럼 얘가 응답을 해줍니다. 그게 뭐에 대한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egoing.ga라고 하는 것의 DNS 서버의 목록입니다. 그러면 이제 dns, 우리의 DNS 서버는 egoing.ga의 dns 서버에게 물어봅니다. 물어 봅니다. 뭘 물어봐요? ip가 뭐냐? egoing.ga의 ip가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egoing.ga의 dns 서버가 ip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있는 ns라고 하는 것은 name 서버라는 것이고 여기 있는 a라는 것은 address, 주소라는 건데 바로 이 address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 dns 서버는 이제 뭘 알았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알아냈기 때문에 이것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면 클라이언트는 저 ip에 따라서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구입한다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g.a라고 하는 도메인을 구입하면 그것은 이 g.a라고 하는 도메인을 관장하는 기관에게 관리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은 여기 있는 이런 서버들을 관리하면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뭐를 하냐 여러분의 ip 정보를 담고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실제 ip를 담고 있는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있는 이 도메인 네임 서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 네임 서버에 들어가 있는 ip가 실제로 접속 가능한 이 ip가 되는 것이죠. 즉 돈은 여기다가 내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실제 도메인의 ip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물론 돈은 여기다가도 내고 여기다가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비스는 이 부분이 이제 무료네요. 고맙게도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있죠. 여기 어드민, 블로그, 뉴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들은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 dns 서버에 여러분이 ip를 등록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도메인을 구입할 때 여러분의 도메인의 ip 정보를 저장할 dns 서버가 자동으로 세팅된 거지만 여러분이 도메인을 구입할 때 다른 dns 서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도메인을 구입하는 것과 여러분이 dns 서버를 관리하는 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자, 이게 back to domain detail로 가봅시다. 자, 여기 가보면 여기에 management tool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name servic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요렇게 나와 있는 주소 보이시죠? 저것이 뭐냐? 우리가 이 프리놈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도메인을 구입하면 이 사이트가 친절하게도 여러분들에게 도메인 네임 서버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메인 네임 서버에 여러분이 구입한 도메인의 ip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도메인의 관리를 다른 곳에서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네임 서버의 주소를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이 저기 있는 저 주소를 바꾸면 그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다른 서비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얘기가 너무 길고 복잡해지고 있어서 요즘 이 정도에서 수업을 좀 마무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여기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에 해당되는 거 이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리눅스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여러분이 DNS 서버를 구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추세는 제가 느끼는 추세는 이 DNS 서버를 직접 구축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DNS 서버를 쓰는 것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DNS 서버를 직접 구축하는 것의 효용은 실용적인 효용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수업에서 후속에서 DNS 서버를 리눅스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도 할지 몰라요. 저도 보통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제가 직접 DNS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 그게 많은 사람한테 필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업에 포함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NS에 대한 얘기는 일단락 짓고요. 이 DNS 또 도메인 네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후속 수업 진행하면서 DNS와 관련해서 도메인과 관련해서 또 짚어드릴 것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한 번에 이해한 거 절대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해가 돼서 DNS, 도메인 이런 것들에 대한 관념이 서서히 형성된 것이지 원포인트 레슨으로 이해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측면도 보시고 저런 측면도 보면서 추상적이었던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천천히, 천천히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